1. 한국 유해남보리 이사국 당선 이력 2. 이걸 알고 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3.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국제해양 전문가들이 한국 주최의 토론에 참여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토론은 후쿠시마에서 바다로 방출되는 방사능 오염수의 환경 오염 상황과 영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제해양 전문가들은 방사능 오염 수준과 해류를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식품 안전, 어업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인간 건강에 대한 영향과 같은 문제들이 철저히 논의되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국제공동체는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환경 및 인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방사능 오염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하는 데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해양 환경 보호와 국제공동체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쿄전력 방사선 영향 평가는 많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먹이사슬을 통한 명향이나 삼중수소 등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도 발제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은 국제법 위반이며 방출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히데유키 대표는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다며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오염수를 정화한 뒤 원자로 냉각수로 재활용하는 순환 냉각 방식과 건물 안지하수 침임을 막아 오염수를 더 늘리지 않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뻔뻔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제법인 유엔 해양협약을 완전히 무시한 일본이 뻔뻔하게도 2032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투표를 통해 뽑힌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일본은 2032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최근 전세계 해양을 오염시키기 위해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술마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한국은 최근 유엔으로부터 한국을 배워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첸 테링 유엔 환경계획 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후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큼 개선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도시들이 대한민국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서울 인천 경기가 함께 이룬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적 지원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15년 동안 한국은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오염물질 때문에 뿌연하늘이 유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새 단장해 평화의 수부로 조성 중입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시 유엔의 깃발 아래에서 헌신한 해외 참전 용사들 중 우리나라에서 전사한 11개국 장병 2300여 명이 유해가 안장돼 있는데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와 유족들이 찾고 있으며 전후 곁에 묻히고 싶다는 참전용사들의 사후 안장도 잇따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든 고려에 부산시는 유엔기념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런 게 한국은 유엔군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존중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은 역대 세 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오는 6월 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투표에서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새 이사국이 선출됩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려면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투표권을 가진 192개 회원국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128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에 한국은 충분히 128표 이상을 확보 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이번 선거에 나선 한국이 꼭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한편 한국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응원을 지렛대로 삼아 유엔 한국어의 날 지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이 지정한 나라에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날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중국어의 날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 문자를 발명했다고 여겨지는 고대 신화 속 인물인 창희를 4월 20일에 기려서 이 날이 유엔 중국어의 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유엔이 다양한 언어의 날을 정한 이유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축하하며 조직 내 모든 공식 언어의 공평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중국어의 날에 이어 4월 23일은 영어의 날과 스페인어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유엔의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날이 있다면 이제 한국어의 날도 제정될 때가 온 것이 아닐까요 유엔에서 한국의 날이 없는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어가 유엔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엔의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언어입니다 유엔 공용어 지정은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유엔 층회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일본은 1980년대부터 자국어를 유엔 공용어로 채택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진 노력을 했고 인도 정부는 2018년 힌디아의 공용어 채택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랭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유엔 한국어의 날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유엔 공용어의 한국어가 등재되고 유엔의 한국어의 날이 지정되면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한국어의 국제적 의상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021년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번경한 사실도 한국어를 유엔 한국어의 날 유엔 공용어로 지정하는 데 유리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2021년 1월 중국어를 유엔 세계관광기구의 공식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유엔 WTO 공식 언어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에 이어 중국어까지 6개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으로 총력을 기울여 유엔 중국어의 날을 제정하고 유엔 공용어에 중국어를 포함시켰다면 한국 또한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크는 유엔 한국어의 날을 제정하고 유엔 공용어에 한국어를 포함시키자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태권도 수련자는 대략 1억 명에 달하고 해외 동포의 수는 7,500만 명인 넘습니다 이래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유엔의 한국어의 날, 한국어의 유엔 공용어 지정을 성취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방크는 글로벌 청원 사이트 브릿지 아시아의 Why is there no Korean Language Day? 왜 한국어의 날은 없나요? 라는 제목의 청원을 개시했습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의 해당 문제와 관련된 공감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한글 영문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 중입니다 방크는 글로벌 청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유엔 한국어의 날이 제정될 수 있는 해외 여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 또한 한국어의 날이 유엔에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 외교정책을 수립해달라는 정책 청원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젠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면 중견국도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어스 뉴스 M% 월드 리포트는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의 대한민국을 선정했는데요 이는 프랑스, 일본보다 앞선 수치였습니다 즉 이미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방증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군사력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나라의 강력함을 결정짓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또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등에서 군사력 순위가 발표될 때 많은 분이 강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의 강력함은 절대 단순히 군사력이나 군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만 봐도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군사력, 수출 등 6가지 지표에서 정수화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선정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문화 수준이나 시민의식 같은 민도 또한 한나라의 강력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면 민도와 군사력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의문인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사회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고 정형화된 체계를 갖춰야만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첨단 장비, 고화력 무기 등이 수반되어야만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체계로만 봤을 때 러시아의 패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서방 무기체계가 월등해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항전의지 등 무형적인 부분에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군대와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예가 바로 베트남전인데요 미국의 패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국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갓 벗어난 베트남의 민도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베트콩 색출 선멸 작전에 주력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군의 전술은 북베트남군의 점령지를 탈환하는 영토 분쟁의 형태였습니다 이는 진영 논리를 떠나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의 목적이 아무리 공산주의 확장 저지와 민주주의 확립에 있었다 하더라도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똑같은 외국의 점령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즉 얼핏 미군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베트남의 정치, 사회적 여건이 오히려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던 건데요 여기에 더해 북베트남군의 구정 공세를 계기로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반전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끝내 미군의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에 미국의 첫 패배가 기록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보다 흑인 시위로 대표되는 내부의 인종 문제가 더 급한 불이었고 군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군사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치, 사회, 문화적 흐름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미국 국민들의 군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군인의 대우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일반 국민들도 군인을 존경과 존중의 자세로 대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미군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이 이래서 미군이 세계 최강이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영화 람보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반전 시위를 주도한 청년층에게 베트남 전 참전 용사는 악당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과 6월 25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중장년층에는 패잔병이자 골칫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내 정치 문제와 국제 경제 위기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베트남 참전 용사는 그저 사회 문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미군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문화와 시민 의식이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모병제로 운영되는 미군이 정성적인 군대의 형태를 취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무기체계 등 물리적 요소가 아닌 민도 같은 무형적 요소가 군사력을 논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에 만만치 않게 군의 문명화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현대전에서는 최하위의 소규모 부대까지 똑똑하고 생각할 줄 아는 군대가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보면 이 유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군사 교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멈춰 있습니다 반면 군은 대단히 현대화된 구조인 대대전술단 btg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군단 사단 대대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구조를 군단 대대로 간소화한 대단히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btg에 대해 설명하자면 정차를 목적으로 5대의 드론 탑재 차량이 편재되어 있고 지휘를 위한 지휘 차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타격에는 전차 10대로 이루어진 1개 전차 중대와 40대의 보병 전투차, 6대의 자주 박격포 APC, 12터부터 20대의 자주포 또는 다연장 로켓포로 구성된 이터부터 3개 기계와 보병 중대가 편재되어 있는데요 방어에는 2대의 전자전 차량, 10대의 방공 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지원에는 공병부터 의료, 유료, 의료 지원까지 다수의 지원 차량이 따라붙습니다 대략 600터부터 1000명이 병력으로 구성된 1개 대대가 정찰, 지휘, 타격, 방호, 지원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규모가 작은 만큼 지속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임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해서 전면전이 아닌 지역 분쟁에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선진화된 군 구조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도 btg까지는 시도하지 못하고 규모 면에서는 한 단계 위인 여단 전투단을 운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구조만 최신화시키고 정작 소프트웨어인 군사 교리가 수십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아주 간단한 임무마저 손화할 수 없었는데요 기계와 보병은 속된 말로 닥돌 뿐이고 보병은 아군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고 그저 지역 제한만 생각하고 포탄을 쏟아붓는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btg 소속이었음에도 당연히 재병협동은 어불성설이었고 아무리 강력한 전차라도 고작 재블린 한두 발의 뚜껑이 따위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전체 전차 손실량 96.6% 달성 기계와 장비 손실량 46% 달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만들어진 건데요 즉 유연하지 못한 군의 사고가 전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군의 규모와 무기체계의 수준만으로 한 나라의 강력함을 진단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3일이면 러시아가 이긴다 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는 미국의 잘못도 있는데요 오직 미군만이 가능한 현대전이라는 개념이 다수의 전문가가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력한 걸까요? 지금에 와서야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현대전이란 곧 총력전의 반대말과 같았습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 남의 나라 가 1대 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요국들의 개입이 당연시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물리적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국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소모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상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바스 전쟁에 개입하는 주요국은 미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간신히 체면 치려 할 정도의 군사 원조가 전부였는데요 오죽하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침략은 그 즉시 국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말마따나 특수 군사 작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가 창피를 당해야 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마저 단순히 군의 규모 무기체계의 차이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재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게 그간 미국이 보여줬던 현대전은 개전 초기 신속하게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압도적인 정찰 감시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상군을 이용해 작전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밀한 통신체계를 이용한 막대한 항공지원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적군 저격수 하나 잡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보급 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기에 미군은 걸프 전쟁을 수행하는 211일 동안 약 148명이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이라크 측에서는 무려 2만터부터 5만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끝내버릴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러시아군 현대전 능력은 동네 꼬마들 전쟁 놀이만도 못했는데요 더군다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이 되어가면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현대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대 미군 보병 한 명을 완전 무장시키는 데에는 약 17500달러 한화 약 215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추측됩니다 미군의 강력함은 이런 일개 보병 단계까지도 수천만 단위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 덕분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3조 달러가 넘는데요 그나마 중국 17조 달러, 러시아가 고작 1.7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풍요는 군사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세계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2021년 상위 15개국 중 미국의 국방비 관련 지출은 8,010억 달러로 나머지 14개국을 합친 9,150억 달러와 2017터부터 이엿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군사 관련 지출이 전 세계의 군사 관련 지출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인데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이만큼이나 때려박으니 미군이 세계 최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보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미국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3.2%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1.7% 러시아가 3.1% 대한민국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가 군사력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는데요 군사력, 경제 규모와 반대로 현재 미국 내부의 사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즉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국 내부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분열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을 석권하고 있지만 총력전 혹은 그에 준하는 사망 예를 들어 양만 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미국은 지난 2021년 20여년을 이어온 아프간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선언했는데요 이 전쟁에 소모된 비용만 2조 달러 하나 약 2,45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대한 금액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미국은 패배했고 한 세대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동만 엄청난 사회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치솟는 실업률과 인종,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범죄율 자체는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 증오 범죄의 발생률은 치솟고 있는데요 각계각층, 남녀노소, 인종, 출신지를 가지고 서로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바로 뒤를 바싹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3위를 기록한 중국은 경제, 군사면에서 모두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답게 민도를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아예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고 행동을 통제해버리면 당분간의 전쟁 유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펼쳤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물론 이런 억압적인 방식은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CSIS는 워게임 보고서를 통해 양만 전쟁 발발 시 중국 해군은 괴멸하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 해군 또한 항공모함 2척 대형 전함 10터부터 20척을 잃고 고작 3주 만에 32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전사하는 등 중국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4년 뒤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런 단기간에 사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주요국의 개입뿐인데요 바로 세계 6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순위에 매겨진 상위 5개국 미국, 러시마, 중국, 독일, 영국 그리고 나머지 한국, 프랑스, 일본, UAE, 이스라엘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위는 상당히 막중한 의미인데요 양한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활용해 세계 무대에 막대한 명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류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벨트 가크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 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놓고 일부 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 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 위료는 물론이고 무상 주택, 무상 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에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 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 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 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타세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대로 다른 국가에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드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에 약 8만 퍼센트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드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화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아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찬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케이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석유로 인해 고통을 겪였던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반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